아 신규 구독 감사합니다 타닥타닥 타닥 똥강아지님들 타닥타닥 제가 이렇게까지 메일을 보내지 않으려고 했는데 참다 참다 못 참고 보냅니다 요즘 똥강아지님들 조심히 이런거 아닙니까? 왁타뮤직에 제 노래가 점점 순위권에 내려가고 있습니다 타닥타닥 똥강아지님들 저한테 커버곡 계속 내달라 하고 그랬으면서 너무 너무 멋있게 하는거 아닌가요? 타닥타닥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장인어른 아유 외로워 타닥 껍데기만 뺏어 먹으려고 이거 어떻게 생각한덤 죄송합니다 징버거님 나 약간 두피 아유 일단 넋던 너무 대충 운동은 잘 넋던 저도 넋던 넋던 아 15개월 감사합니다 가볍게 던진 농담에 똥강아지 죽는다? 허허 구결 감사합니다 농담이죠